하 선배 수고 많았어요. 네. 가람아 정리하고 먼저 들어가. 가자 채우. 어. 야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. 아니야. PD 친구도 와서 방송 구경도 하고 좋았어. 그랬어? 아 근데 어쩌냐? 결국 하수도 못 보고 돌아가서? 어쩔 수 없지 뭐. 너 미국 돌아가기 전에 한 번쯤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도통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. 아무리 수소문해도 하수도랑 연락하는 애들이 없어. 괜찮아. 바쁜 친구한테 괜한 부탁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. 미안하긴 못 찾아줘서 내가 더 미안하다. 어. 자전거 타는 거 재밌니? 어? 나도 좀 태워줄래? 이거 1인용인데? 아. 그렇구나. 갑자기 자전거는 왜 가르쳐달라는 건데? 어? 아. 그게. 실은 수도한테 자전거 태워달라고 그랬는데 1인용이라 안 된대. 같이 타진 못하니까 따로 배워서 같이 등하교하고 싶어서. 차하의 천하의 류교가 다른 사람 연애 노름에 들러리나 쓰다니. 그래 좋아. 대신 밥 거하게 사야 된다. 알았어. 맞아. 맞아 핸들 딱 잡고어 형 winning. herежд 만워. Una. 야재들 만워. 돌아 돌아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잘 할게. 그래 그래. 이리의 이리의 이리의. 그때 하수도랑 같이 타려고 나한테 자전거도 배우고 그랬는데? 결국 자전거는 타보지도 못하고 하수도가 이민 간거지? 야 니들은 왜 이렇게 헷갈리냐. 그러게. 인연이면 언제든 다시 만날거야. 그대와 함께하면 무얼 해도 좋아.